사회주의 농촌에 휘황한 레이를 그려주며 부룡군 사하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제4작업반 마을에도 농촌의 특성에 맞게 건축 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되고 현대적 미감이 나는 새 문화 주택들이 건설됐습니다. 산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산림집 이용 보다증이 전달됐습니다. 새마을이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이 세상에 농민들은 많아도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농민들처럼 행복한 근로자들은 없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방